오이.. 좀.. 뭔가 좀 이상해.. 나방이라니.. 이거라고.. 얼굴이 홍당무가 되셨네요. 그래도 이뻐요. 진짜 나 이렇게 노출많은 옷 처음이란 말이야. 내가 이거 말 안해줬냐? 그냥 중고등학생 되는 애가 내 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. 바로 내 옆자리에. 근데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. 이렇게? 딱 보더니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려. 그러면서 막 봐. 근데 갑자기 걔가 내 영상 보면서 당신이래? 난지 모르는 거지. 난지 모르는 거야. 그래서 쳐다봤어. 그랬더니 얼굴빛은 진짜 존나 막 진짜 개 썩어가지고 막 이러고 봐. 그게 난데. 저게 난데. 그 영상에 나오는 게 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 거지같이 돼서 말은 못했지만 좀 기분 나빴어. 몰라.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어. 무슨 토르비언 하고 있는 것 같던데. 근데 하얀색 장갑은 목장갑인가요? 아니요. 목지르려고 준비한 장갑입니다. 아우. 아 소미님 안녕하세요. 아까 예수님 코스프레 잘 봤습니다. 아니 아까 나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트위치 들어갔는데 소미님이 방송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봤다? 근데 좀 참 웃긴 거야. 잠깐 이거 다시 보기 좀 봐도 되나요? 인형님을 위해서요 내가. 젊어? 네. 이해가. 승험라. 기쁘다. 이녀 오셨대. 투수여 맞으라. 온 투수들 다 일어나. 자체 찡치거라 자체 찡치거라 자체 찡치 찡치거라 인형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날개 죽었어 엄마 아 응 아 어 어 아아 아아